2개 다 보유하세요 올해도 좀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년에 둘 다 아파 더 오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 이유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들어볼게요 아 1가구 2주택이구요 네 저기 상계동 중앙아이츠 2차락 네 중계동 영광아른빌 아파트 갖고 계세요 네네 둘 다 26평이거든요 둘 다 26평 갖고 계시고요 가장 궁금하신 점은 뭘까요 전망이 궁금하실까요 그렇죠 전망도 궁금하고 이거를 하나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근데 영광아른빌 아파트를 제가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은 거거든요 아 상속 받은 것도 지금 영광아른빌 아파트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 노원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네요 그죠 네네네 네 자 지금 보니까 지금 노원역이 여기 W3권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중앙아이츠가 여기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영광아른빌이 여기 있는데 이 중앙아이츠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지금 상계중은 바로 옆에 있네요 그죠 네네네 네 영광아른빌 같은 경우는 노원역보다는 이쪽에 위쪽에 좀 상계역이 좀 가까이 있고요 그죠 네네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제가 여쭤보는데 이 영광아파트 영광아파트 아까 그 부모님한테 상속받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네네네 이건 상속받은 아파트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중앙아이츠는 상속받기 이전에 얘 보유하고 계셨어요 어 그렇죠 아 그러면 얘가 먼저 보유했다가 보유한 이후에 얘를 상속받으신 거네요 그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 둘 중에 아파트를 좀 매도 순서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매도 시기도 좀 그 매도 시기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시청자님 네네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 개 다 보유하세요 아 네 네 가격이요 내년에 더 오를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보유하세요 올해도 좀 올랐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내년에 둘 다 아파트 더 오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전세가 내년에 계속 오르겠죠 그죠 그러겠죠 네 전세가가 오르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 도심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그 대출 규제가 대출이 많이 나오는 비규제 지역으로 가거나 예 아니면은 대출이 이제 규제 서울은 서울 같은 규제 지역은 대출이 적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대출이 적으면 어떤 아파트로 가냐면 아파트를 살기 위해서 대출이 적게 나오니까 자금 부담이 덜한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자금 부담이 덜한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들이 중저가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으로 수요자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내년이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년에 더 오를 거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중저가 아파트 단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파실 때는 나중에 최소한 2년 정도 보유하시고요 매도하실 때는 아까 중앙아이츠 지금 보유하고 원래 보유했던 거고 영광아른빌이 얘가 상속주택이잖아요 매도하실 때는 이거는 지금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에요 매도하실 때는 어떤 걸 매도로 먼저 하셔야 되냐면 중앙아이츠 먼저 매도하시면 얘는 비가세 혜택 받아요 이해되세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중앙아이츠 먼저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얘 또 비가세 요건 채우면 얘도 비가세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으로 인한 거는 우리가 상속주택을 먼저 파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먼저 팔아야 비가세가 되는 겁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